저기 혹시 포켓몬빵 판매자 맞으시죠? 네 맞아요 아 그거 포켓몬빵 만원 맞죠 만원? 예쓰 컵케이크 하나 블랙키 하나 디그다 이렇게 세 개 해서 만원 맞아요 오 그럼 지금 거래요 아 근데 잠시만요 예? 컵케이크 하나 더 어떠세요? 오 저? 예쓰 그럼 얼마에요? 3만원이요 예? 어? 3만원이요? 네 3만원이요 컵케이크 하나 더 늘어나도 무슨 3만원이요 저 안할게 아니에요? 아 그럼 잠시만요 예? 그러면은 컵케이크 세 개 네 블랙키 하나 디그다 하나 로케타까지 두 개 어떠세요? 이거 3만원 아까는 더 적었는데 왜? 지금 왜 똑같아요? 아 저도 먹고 살아야죠 요즘엔 다 그런거에요 지금 사기 치실려고 그러는거죠? 아 그건 아니죠 이거 계산해보세요 이정도 3만원에 충분히 가볼 수 있어요 무거우시니까 여기 곰다리에 넣어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보러 감사합니다 오우 조켜보빵 아주 좋게 보일거만 오 이거 뭐야 오 뭐야 이거 난 좀 왜 지났어 오우 오늘이 21일인데 16일? 우와 이거 설마 다른 것도 이런거 아냐? 오우 오늘까지네 이건 오늘 먹어야겠다 어 이건 나이 안 지났네 23일까지 양심은 임매 그래도 이건 안 지나겠지 어 뭐야 이것도 지났네 설마 이것도? 아 또다겠네 또다겠어 으어어어어